이렇게 방금도 계속 잘 잡으려니까 여기다 잡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바로 나가 그래서 이렇게 줘야지 그죠 네 어렵잖아요 이거 이게 아프 뭐 이제 앞에서 하는 나가면서라도 패스나가고 예 또 잘 잡아놓고 나가면서 패스 또 어 어 어느정도 앞에서 만나야지 바로 패스가 나갈 수 있다 근데 이거 잘 잡으려고 여기다 잡아놓으니까 패스를 해도 이런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정도 앞에서 만나면 치고 야 공을 바꿔 앞에서 만나면 나가면서 나갈 수 있다 또 또 만나면 나가면서 패스 할 수 있다 못패세요 이렇게 치고 나가면 절대 경기장에서 해보세요 내가 좀 힘들이지만 아니면 해 두고 나갈 수도 있고 나는 줘봐 센터백에서 빌드업 할 때 이렇게 잡아놓고 패스 하는 거 아니면 거의 무조건 줘봐 이동 해놓고 패스 아니면 해 바로 주는 거 아니면 줘봐 바로 패스 이거 밖에 없다 생각해요 사실 근데 이걸 못해 그러니까 줘봐 잡아놓고 빙글 빙글 야 어디 줘 어디 줘 하다가 뺏기거나 아니면 다 붙어있는데 여기 주고 그냥 나 몰라라 이 경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 컨트롤 하나로 줘봐 이 앞에서 만나면 이 컨트롤 하나로 바로 패스 나갈 수 있는 줘봐 잡는 순간 압박 그죠 난 이거를 여기다 줄 건데 누가 여기 수비가 왔어 그땐 잡는 거야 잡고 찾는 거야 그게 아니다 줄 때 아무데도 없어 줄 때 쉽게 안참 그거는 뒤로나 옆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패스 패스 이동 넓게 했잖아요 이동도 해봐 이제 두 번째 줘 뒤로 잡아놔도 돼 하지만 이동이야 또 다시 정면 내가 미리 생각해 내가 이동할 거야 나가면서 패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반경 넓게 해서 자기 파운더리 안에서 움직이면서 세워놔도 되고 중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이동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준비 시작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몸이 바로 가야 돼 그렇지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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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짧게 쳐보고 흡수해보고 해보면서 드는거에요 그래도 계속 쳐야돼 한번 내려가자 다리 너무 슬프 너무 송송 펴요 몸이 야 그렇게 힘드냐? 어? 왜 이렇게 힘들어? 어? 저는 조금씩만 늘어도 성공이에요 이걸 선수들은 몇 년 하면서 익힌다고 근데 그냥 이런 방식들을 아는게 중요하니까 혼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아유 좋아요 좋아 근데 별거 없어요 계속 이런거야 그냥 그니까 힘들어도 해도 돼 어이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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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이 오기 전에 볼이 어떻게 올건지 출발할 때부터 느껴야 돼 아 이게 어디 올건지 내 발 앞에 다 왔을 때 스텝을 줄여요 굿 아이 굿 우미랑 같이 나가야돼 굿 짧게도 잡아보고 길게도 치고 나가보고 여러가지 돌아서도 보고 굿 아유 아유 몸에 힘을 빼야돼요 몸에 계속 힘이 들어가니까 터치가 긴거야 팔에 힘을 빼야돼 상체에 우봐봐 자세도 높고요 지금 이 동작 하나도 안나와요 밑에서 잡아야돼 굿 굿 밑에서 잡아야돼 밑에서 볼은 항상 밑에서 잡아야돼 밑에서 몸이 떠있으면 이 볼을 잘 잡을 수가 없어 확률이 떨어져 내가 몸이 떠있으면 그 볼도 같이 운좋게 떠야돼 그래야지 뭐 퍼티라도 되겠지 항상 자세가 낮아야돼 그래서 자세가 낮다는게 이게 자세가 낮은게 아니라 자세가 낮으려면 이렇게 앉아있어야지 이 발바닥이 지면에 어느정도 닿아있어야 돼 볼 받을 때는 이 발 내 몸의 중심이 웬만하면 발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돼 상체에 힘을 빼야돼 상체에 힘이 들어가면 상체에 힘이 들어가면 여기 힘이 있기 때문에 퍼치가 잘 안돼 상체에 힘을 빼고 저도 아까 이거 쥐고있던 앞 내린게 상체에 힘을 빼고 있으면 그냥 와서 붙어 허리 왜냐 중심이 내 밑에 있으니까 다시 그냥 붙는단 말이야 상체에 힘을 빼니까 근데 대부분이 긴장을 해갖고 잘 잡아야된다 생각하고 이걸 잡아 퍼치가 튀거든요 일부러한거 아니에요 절대 치고 나가는 것도 좋아 이동 컨트롤도 힘이 빠져야지 내 앞에 있지 야 나 이거 저기까지 치일거야 저거 바로 튀어나가 계속 이렇게 되는거죠 그죠 계속 힘이 보면은 야 난 어디로 튈거야 바로 이게 아니라고 내 방향에 잘 쳐놓으면 스무스하게 뛰어도 다 내꺼 돼요 어디다 쳐놓을다가 중요한거지 이 선수가 내 앞에 수비가 어디있느냐 그게 중요한거지 내가 선수가 여기서 했는데 여기를 치면 바로 뺏기는거지 몸에 힘 들어가는거는 웬만하면 최대한 많이 해야돼요 습관이니까 근데 팔을 올린다는거 자체가 몸에 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팔을 치면 돼 이래요 괜찮아요 이런 정답은 없어요 솔직히 팔 이렇게 해도 돼 꿀만 잘 차면 팔에 힘을 빼자고 팔에 힘을 빼면 상체 힘이 빠지고 상체 힘이 빠지면 등심이 밑에 간다 그렇게 한 번 더 패스 한 10분만 5분 오케이 준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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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칭이 훨씬 낫다고 해보세요 또 굿 봐봐 팔 힘을 빼니까 팔부터 힘을 빼야돼 다 똑같아요 팔부터 힘 빼고 스텝 굿 상체 힘 빼야돼요 굿 힘들어? 굿 임팩트 할 때 살짝 밀어주면 임팩트 할 때 짧게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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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패스! 잘 잡고, 힘 빼고, 유세원님도 힘이 많이 들어가. 코치님 오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. 아니 제게 원래 힘 많이 들어가. 어. 의욕이 없어가지고 힘이 엄청 들어가 있어 보면. 그래요? 어. 경기에도 그렇다는 거죠? 어, 경기 게임 할 때도. 긴장했으니까. 처음 왔을 때부터는 몸이 날려나가더라고. 나이스. 그만. 아, 실제는 지게스에 갖고 왔는데. 어.